일상에 지친 당신에게 위로가 되어줄 말씀 한 절입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입니다. 너희 염별을 다 죽게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미. 오늘은 우리의 염별을 뒤로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합시다. 우리의 걱정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실 것이라고 신뢰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당신의 염별을 하나님께 맡기려면 그분이 거기에서 그것을 가져가실 것이라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염별을 인정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지만 우리는 이러한 염별을 기꺼이 내어버리고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믿거나 말거나 이것은 큰 훈련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염려는 무엇인지 잠시 묵상해봅시다. 관계에 대한 걱정, 건강문제, 재정적 부담 또는 우리의 마음과 정신을 짓누르는 그 밖의 모든 것이 될 수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근심의 무게를 짊어지고 무거운 마음으로 아버지께 나아갑니다. 우리 스스로 감당할 수 없기에 주님의 도움심을 구합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염려를 말로가 아닌 행함으로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걱정을 내려놓고 주님의 사랑과 보살핌을 신뢰하며 믿음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가득 채우는 주님의 평화를 원합니다. 현재에 집중하고 우리가 가진 것에 감사하고 우리의 필요에 대한 주님의 공급하심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주님, 주님의 신실하심과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임을 압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매일의 습관임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일회성 사건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의 걱정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그분의 사랑에 돌보심 안에서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사랑에 돌보심 안에서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사랑에 돌보심 안에서 참된 평안과 안식이 가능합니다. 우리의 사랑에 돌보심 안에서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길 소망합니다. Applebn